Kukka Mak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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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cis 너가 때내 west 아이고 말고 이거 떼 너 같대 여기 있어 여기 너 같대 모자 다 벗겨져가지고 너 같대 신이가 때 떼 봐 아이고 어구 됐다 으 조용히 해주면 안 되겠니 축축축축 뚜두두두두두두두 축하 뚜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자 그럼 방법이 있지 뒤집어려 뒤집어려 됐지 곰돌이 조지는 중 아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촉촉 곰돌이 되겠다 큰 접시 하나 갖다 줄래 왜 면 다 돌게 면 돌이 되었거든 면까지 다시 보네 아 그렇네 응 응 응 우와 거기 짜장도 좀 색깔이 괜찮네 응 근데 이거 몇 번 먹었어 아 그래? 이건 있어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차가운 고추 손질한 대파 소시지 다진마늘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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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시지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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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정도는 아니지 않아? 그 정도는 아니지 않아? 너무 좋은데? 좋다는데 뭐 수라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? 나 이거 엄청 마음에 드는 남자가 나왔는데 어떻게 표현했냐고? 어떻게 할 거야? 수라라면 못 할 것 같아 나? 말이 할 걸? 하영 지금 아기 세탁기 돌려야 합니다 너무 집이 건조해서 세탁기 돌려가지고 건조기 안 돌리고 좀 널어 돌려고요 아 이것도 돌릴게요 아 섬유유연제 신이 혼자 놀고 있었어? 빨래 놀거에요 엣지 엣지 아들 고개 들어 고개를 드시오 아들 아들아 김신 비가 오는데 어디 가나요? 나는 유치원에 갑니다 김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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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이 오는데 어디 가나요? 나는 유치원에 갑니다 나는 유치원에 갑니다 엣지 엣지 알 아들 알 잘 암 이 암 암 아 오늘의 셰프삼촌 꼬등어 육개장 어묵 진미채랑 감자채볶음 감자채볶음 여기 왔네요 콧놈 외모 면 아멘 잠 아 아 아 아 으 아 으 으 으 으 Hot water 이거는 안 나오네 그래? 초등어는 나와 맛있어 고등어 만들고 밥을 다 먹었는데 안 자겠대? 응, 바로 놨던데? 그래, 자잖아. 너랑 노는 게 좋은가 봐. 바로. 쪼개주니까. 아빠 애 늙은이야. 힘들어. 무슨 애 늙은이야? 안 늙은이야, 늙은이지. 배고파. 이어서 찍었어. 맛있네, 이거? 바삭해, 이름에 들려. 맛있어? 뜨거워. 맛없다. 에어프라이기로 해야 해. 그치? 뜨거워서 그러니까. 겉에가 약간 더 기름지고 탔어. 겉에 탔어, 약간. 탄맛나? 밤에 무조건 에어프라이기로 해야겠다. 그래도 맛있다. 이거 오지마. 응. 부드러워니까. 응. 추워다. 안녕하세요. 아이 죄송해. 소주 일곱병이래. 소주 일곱병이래. 안 말리면 어떡해? 응? 말리겠지? 말려, 말려. 그런 게 있다? 제가. 전한테 미팅을 했다고. 오, 된다. 짜증나 되는데. 산 사유가 없으니까 그냥 쭉 들어가네. 코젤 이렇게 착착착하면서 코젤 잘 파는 거 있잖아. 정말 기네스 해가지고 기네스장에 있으면 기네 그거 사야겠다. 두 개. 아니 오빠 집 가서. 오빠 집이 있을 거 같은데? 뺏어오자. 형님은 뭐 이거 좀 줬다. 형님은 뭐 이런거지? 형님은 뭐 좀 줬다. 우리 부친 거 같던데? 진짜. 우리 부친 거 같던데? 진짜. 우리 부친 거 같던데? 저거 봐야겠다. 그치? 야, 이치. 그걸 왜 기억을 못해? 나는. 현대가 다 붙어. 현대가 다 붙어. 이거 힘들지. 힘들지. 없어. 오늘의 마지막. 내가 신난 게 없는것 같다. 우리는 지금. 헬맞아. 우리가 미친 거 같다. 내가. 나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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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둠. 약간. 나는. 오늘. 내가. 3, 2, 3, 2, 1 경제적으로 오빠 진짜 오 아아 이때 그 창출관이 될거야 그거를 듣고 듣고 내가 아니면 아빠가 애들한테 그냥 통통하고 내가 아빠가 책임지 않네 내가 지금 모이게 하려는데 애플로가 되는지 싶때라고 애플로는 제2북사 한 명이니까 이때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